오늘은 푸시업 챌린지 24회차 한다. 오늘은 캘리그라피 작품을 홍대 개묘화방에 맡기고 저녁이 되었어야 푸시업 챌린지를 시작한다. 지금 이곳은 코이픽처스 CEO가 머무는 공간의 모습이다. 동네 한바퀴를 타는 자전거가 있고 여러 작품에 캘리 작품들이 있다. 엎드린다. 자세 잡고 하나, 둘, 셋 한다. 네, 다섯, 여섯 한다. 일곱, 여덟, 아홉 한다. 열, 열하나, 열둘 한다. 열셋, 열넷, 열다섯 한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한다.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한다.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했다. 이것으로 24회차 끝낸다. 내일 마지막 회차, 25회차 할기다. 내일 봐요, 빠이.